괴산 산마귀 앳길에 왔습니다. 팔깍고개 팔깍고간보는 상대방을 잘하는 것 같아요. 팔깍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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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등잔봉 등산을 하러 올라갈 거에요 여기도 좀 언덕이에요 힘들고 위험한 길 편안하고 완만한 길 힘들고 위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경사가 좀 심하죠 계단이 엄청 많아요 여기만 올려면 끝인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더우니까 너무 힘드네요 등잔봉 한반도 지형 전망대 좀 더 내려가면 더 멋있게 보이는 데가 또 있어요 등잔봉 일단 천장봉 쪽으로 한반도 전망대 천장봉으로 안가고 진달래 농산 쪽으로 해서 산마귀 마을로 내려갈 거에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요쪽 산마귀의 길로 가서 배 타고 처음 있던 데로 갈 거에요 가재 연막 가재가 산대는 데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선착장에 왔습니다 산마귀의 길에서 타는 유감상 5000원 온도장봉으로 보인다 한국국토정보공사